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것이 큰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베다니에 사는 유대의 나사로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유대 땅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느냐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아니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때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이제 그리고 네 오라비는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이제 따라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시더니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무덤 입구를 그 돌로 유대인들은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마르다가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는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지금 송장이 돼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입관 예배를 할 때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 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얼굴을 그냥 다 가려요 그리고 온몸을 수위를 입혀가지고 다 꽁꽁 그렇게 묶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힘들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 코, 입 이런 데 다 막아놓고 숨도 못 쉬게 코 속에다도 집어넣어가지고 꽁꽁 다 묶어놓으니까 혹시 죽은 사람이 깨어나더라도 아 이거 다시 살아나기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 그런데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장래 이런 게 좀 절차가 비슷한가 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얼굴도 가리고 온몸을 다 수위를 입혀가지고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무덤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걸 묶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놓지 않으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지만 배로 동인체로 있어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해서 있는 성경을 주시니까 그걸 펼쳐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여기 보면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며마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로 말며마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답이 너무 적은데 정말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말며마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긴 했지만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있으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피로 구원은 받았고 영생은 얻었지만은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어서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또 삶의 자유를 얻지 못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에루살렘 감옥에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묶여 있었죠 또 바울과 신랑과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오라줄로 묶이고 착고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자식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얽매해 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채무의 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그를 억압하고 문제가 그의 삶을 올가매고 문제가 오라출처럼 그를 꽁꽁 묶고 있어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국에서 바로의 포로가 되어 종로로 당겨치는 예수를 믿는데도 악한 영의 그런 어떤 강력한 영향력 안에 놓여 있으면서 그런 흉악의 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정욕에 메어 있는 사람 도박에 메어 있는 사람 게임에 메어 있는 사람 어떤 나쁜 것에 중독에 그런 묶여 있는 사람 나쁜 습관에 묶여 있는 사람 이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뭔가 환경 때문에 체무나 물질이나 여러분이 그런 삶의 문제나 사람 때문이나 어떤 것으로 메어 있든지 간에 또 묶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하물로 죽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눌리고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새 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작가운데 한 명이 야호부를 죽이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군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 안 받고 구원 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굉장히 아주 이런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아니 기독교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호부를 이제 잡아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또한 체포해가지고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에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때 명절이 지나면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를 광장에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 감옥에 가두고 군산 내시기 내패 16명이 몇 중으로 된 그런 아주 감옥 안에 가장 그런 삼엄한 경계를 하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온 그리고 손발을 세 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같이 그 파수꾼들 이 간수들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혹시라도 이게 풀고 도망갈까 봐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사슬을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 베드로의 몸을 묶고 있던 세 사슬이 그 몸에서 손발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환경으로 문제로 사람 때문에 질병으로 재무의 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묶여있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수갑이 더 조여오는 것처럼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세 사슬에 매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 사슬이 벗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도저히 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풀리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면 벗겨지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잔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 가서 보금전하다가 자꾸 귀신 들린 그런 아이가 와서 귀찮하게 하니까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변화해 귀신아 떠나가 하니까 그 계집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귀신이 점을 귀신들 나이를 통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 돈 벌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이놈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승한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가서 이 깡패들을 데려다가 실컷 두들겨 팽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갇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손발이 차꼬에 채였다 그리고 몸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냥 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마에서 이 손발에 매어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묶인 것이 벗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묶인 것 벗어버리려고 해도 매인 것을 또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묶인 걸 풀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매인 것 벗어버리려고 묶인 거 풀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언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사도행전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전에 봤던 25, 26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겠죠 하나님을 찬송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옥터가 움직이더니 닫혀있는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것만 벗어진 것이잖아요 다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어떤 게 막 매여있고 어떤 게 풀리지 않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안 풀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매인 것 벗어버리려고 묶인 것 풀어버리기도 안 됐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라줄로 묶여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갔는데 거기서 원망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경에 묶여 있고 모든 것이 묶여 있고 매여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하면요 점점 우리가 더 묶이게 되고 점점 더 매이게 되고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꼬이고 더 묶이게 되고 더 매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세 번째 우리 10편 107편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화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구와 새사슬에 매인 것은 거기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새사슬에 매이면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이 새사슬에 매이고 공구와 새사슬에 매인다고 했잖아요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꼬이고 메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그 결박이 풀어집니다 멍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도 절대 이게 공구와 새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지 않고 벗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나 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어떤 소원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요 내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분명히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도 매인 것이 벗어지지 않고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죄 불순종한 것 이러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계를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묶인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멍해를 벗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사사시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 이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침략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주고 그들을 막 억압을 합니다 엄청나게 막 고통을 주면 억압을 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극류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요 사사를 일으켜 보내서 그들에게 그 억압과 고통과 눌림에서 어떻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눌리고 매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문하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문하세는 그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하고 가장 악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침략하게 만들고 이 문하세 왕을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갑니다 막 맨발 벗고 질질 포로가 돼가지고 이 왕이 한나라의 왕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막 그 우상 숭배하고 말선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걸 막 철저히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요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던 그 문하세 왕을 거기서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문하세 왕은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바로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 숭배 죄 그다음에 음란 죄 이런 죄잖아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죄인 그 우상 숭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철사줄로 묶여서 맨발로 끌려가던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전에는 화를 내리지 않고 너의 이 아들의 때에 가서 이제 그런 화를 내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것들이 풀리지 않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매어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매인 것을 벗겨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매인 것이 벗어지고 어느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가 연단이 끝났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듯 결국에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다하고 이 메데파사의 그 왕인 고레스가 그들에게 침력을 선포해요 조서를 써서 그래가지고 온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 포로 생활 억압과 고통과 매 있는 그 생활에서 자유를 주면서 돌아가라고 이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벌과 징계하고 연단의 기간이 끝나서 그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런 메인 것들이 벗겨지게 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냐면 연단의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반드시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단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요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연단을 하면서 나를 막 깨트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의 그릇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질그릇이라고 했죠 질그릇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 갖다 그릇 만들려면 농로에 올려가지고 그릇 만들기 전에 이거를 두들겨 패가지고 덩어리를 두들겨 패서 그걸 거기다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걸러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농로에 올려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돼?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릇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 연단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목적대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환경이나 사람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이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인 것이 벗어지게 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가 바벨론의 누부가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666 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는 뭐 하라고 했냐? 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가 울릴 때 절하라고 하는데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는 거기 절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누고가 평상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시기했던 사람들이 너부가네살 왕에 가서 그걸 참소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뜨거운 풀묵불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묵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던져질 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오라줄로 묶여가지고 풀묵불 속에다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그 풀묵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오라질은 불타버리고 몸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머리카락이나 이 옷도 조금 더 그을리거나 탄진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 풀묵불 속에 연단을 받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묶여있던 것이 다 불타버리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 있는 것 묶여있는 것을 풀어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진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이런 어떤 것에 있어서도 감옥에 있어서 영혼은 자유한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사도바울이 굉장히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죄의 권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안 질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가 자기를 조여하고 억압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즉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그런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사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죠 이 삼손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불레새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삼손을 결박을 하고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짱을 떠가지고는 안 되니까 삼손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유대 백성들한테 뭐냐면 삼손을 내 오면 잡아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런 어떤 자유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삼손에게 갔습니다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너만 내주면 우리가 편안하게 될 건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레새 사람들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결박을 당해가지고 저기 포로로 나라를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을 결박을 했어요 해서 불레새 사람들이 이제 올 때 삼손을 갔다가 포로로 넘겨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온 몸을 오랏줄로 꽁꽁 묶었거든요 사사기 15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삼손 레이의 이름에 불레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이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지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불레새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게 불레새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불레새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여호와 이영이 어떻게 돼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과 밧줄이 뭐라고요 불탄삼줄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더라 아메 여러분 어떻게 밧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걸 풀고 자유화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능력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메인 것으로부터 벗어지게 하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의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나를 메고 있던 이 무거운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의 멍해가 부서지리라 그랬죠 부러지리라 벗겨지리라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기름진 까닥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모든 무거운 멍해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그 빌리포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잔송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메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무거운 멍해가 벗겨지고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에 무엇으로 메어 있고 또 묶여 있습니까 어떤 환경 아니면 문제 재물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그런 습관 또 악한 영들 아니면 여러분 사람에게 채무의 영으로 갖가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메어 있고 묶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메어 있는 것이 벗어지고 묶여진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로 말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어가지고 지금 환경적으로 삶으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는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살아난 나사로에게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만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 모든 메어 있는 것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 다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점점 쪼여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막힌 거 내가 불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이런 거 있는 거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연단의 기간은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의지하고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축복하시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래전부터 계속 그 삶에서 연단을 시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많이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일찍이 이런 과정을 왜 그랬던지 모르는데 이걸 겪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연단을 예수 믿고 나서 적게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고 큰 복을 주시려고 할수록 있잖아요 연단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큰 그런 더 긴 기간 동안 그런 연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연단이 고통스럽지만은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여러분 내가 빚어져야 됩니다 아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제 뭐냐면 연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이제 결혼해가지고 막 가정이 막 깨지고 막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런 어떤 막 남편이 알코올 또 폭력성 있는 막 문제 있는 가정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을 기도한데도 막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그런 어려움 문제 있는 그런 가정 이런 사람들의 치유의 회복에 그런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연단 가운데 질병으로 연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질병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안 아프고 본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의 그 마음 심정을 제대로 알겠어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봐야 배고픈 내 심정을 안다고 그런데 그런 어떤 막 왜 이런지 몰라주면 나에게 막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를 치료해 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나무일처럼 여겨지는 거 아닌 거예요 정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내가 나도 옛날에 이랬을 때 그걸 하면서 위로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 사양을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왜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이런지 내 인생이 왜 이랬는지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기독 가운데 그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데 내 인생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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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었는데 네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너 막 그랬지 않냐 하면 이분이 막 팍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러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통과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 어떤 분은 어떻게 왜 그런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좀 편안하게 뭐 하셨고 이런 고통과 또 그런 그런 일을 왜 꼭 하나님 나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계에 보면 우리는 그의 그릇이니 하나님이 여러분 토기장이 그러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 이것은 뭐로요? 지금 토기장 만들 때 아 이건 컵으로 만들어서 물 마실 때 하라고 하죠 어떤 건 주전자로 만들고 어떤 것은 뭐 밥그릇, 국그릇 다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자기 주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불같은 시험을요 물러서지 않고 극복하면은 그 단일의 새 친구가 막 위협했잖아요 끌려왔습니다 오랏줄은 묶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너희를 살려준다 그래도 하나님 외에 우리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두 묶인 것이 다 불타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령 강림 주관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성령 임하면은 어떻게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 기쁨의 영이라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요 처음에는 좋지만 그건 며칠 못 가잖아요 뭐 별거를 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묶인 것들이 다 벗어지고 풀어지고 그런 환경에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불을 짓는 기도 있잖아요 불을 짓는 기도 제가 우리 금요철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아니 금요철에 말고 매일 우리가 9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우리 사획자도 돌아가면서 시켜요 그럼 본인들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요 여기 나와서 불을 짓는 기도를 하면서 9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은 자기가 그냥 기도했을 때 여기서 막 전심으로 불을 짓고 기도했을 때 벌써 영적인 회복 이런 어떤 것을 느낄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 그러면 이게 큰 진짜 문제인데 근데 제가 혼자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일꾼을 키우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불을 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짓는 기도를 해야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억압과 매임과 또 묶임 속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매임 것들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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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